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2005년에 암으로 시안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한 2, 3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앙을 갖기 전이신데 하나님 명접하시기 전이신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도사 생활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꿈으로 치유하시겠다는 확신을 얻으셨고 또 직접 만나서 기도하실 때 그 암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 일로 하나님을 명접하셨습니다. 그때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 뒤로 저희 집안에 남아있던 제사와 우상숭배의 어떤 문화들이 사라졌고 항상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저희 할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2020년 9월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례받고 나서 찍은 사진이신데 저는 제 1평생 동안 할아버지가 저렇게 환하게 웃으신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5남매를 키워오시고 뒷바라지 하시면서 참으로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할아버지를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병원 면회를 저희 아버지와 고모가 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천국에서 뵙자고 기도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도 너무 화목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슬픔보다 감사함들이 제 안에 채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